종로구가 의료계 집단 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동부진료소를 연장 운영합니다. 종로구 보건소 동부진료소는 평일 밤 8시까지 연장 운영됩니다. 종로구는 지역 응급실 정상 운영 여부와 비상의료체계를 상시 점검해 야간 공휴일 응급실 이용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예정입니다. 관련 정보는 구청 홈페이지와 종로구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btv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.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.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. 저희 btv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주에 만나요. 다음 주에 만나요. 다음 주에 만나요. 아멘